안녕하세요 수피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 바로 심즈포가 기간안정으로 무료로 제공된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이죠? 21일부터 29일, 5월 29일 새벽 2시까지 7일간 심즈포 베이스 게임이 기간안정으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디지털 디렉스 버전을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약간의 추가 비용을 내고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공이 되는 베이스 게임은요. 영원히 간직을 하실 수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심즈가 없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식은 사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전해드리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아서 심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심즈포 기본 게임과 함께 플레이하면 굉장히 좋을만한 그런 추천 팩들을 들고 왔습니다. 네 심즈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심즈포가 이번에 7일 동안 무료로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와 함께 이것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을만한 기본적으로 구매하면 굉장히 좋을만한 그런 팩들을 추천해 준다고 하면서 가장 먼저 확장팩과 게임팩과 그리고 아이템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팩은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그런 팩이에요. 그래서 게임 플레이라든지 게임 플레이 방식에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월드가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카스 아이템 그리고 빌드 아이템이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특징이라든가 상호작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게임 플레이를 즐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확장팩을 가장 먼저 구매를 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게임팩이 있는데요. 이 게임팩은 확장팩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때때로는 이제 월드도 포함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템이라든가 아니면 가구들, 빌드 아이템 이런 게 포함이 되고요. 약간의 상호작용들이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템팩은요. 아이템들로 묶어져 있는 팩이에요. 그래서 테마별로 카스 아이템과 빌드 아이템이 묶여져서 나오는, 판매되는 그런 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심즈 커뮤니티에서 가장 추천하는 확장팩에서는 바로 시즌스가 나왔어요. 사계절 팩이죠. 저도 여기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요. 사계절 팩은 사실은 베이스 게임에 포함이 될 뻔한 그런 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좀 더 다양한 그런 제공할 만한 거리를 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네, 이 시즌스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계절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과 그리고 다양한 날씨들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풍경을 좋아하시는 분들, 심즈포 내의 풍경이라든가 혹은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인해서 다양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사계절 팩을 추천해 드립니다. 월드별로 다양한 날씨들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달력 기능이 있는데 달력 기능을 통해서 이벤트를 계획하고 그리고 내 심의 일정을 맞춰서 어떤 이벤트를 만든다던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나만의 휴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심들의 어떤 일정들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게임 팩을 추천해 줬는데 바로 육아 헬기 팩이에요. 저도 이게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육아 헬기 팩은 가족적인 플레이를 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수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팩입니다. 그래서 가족 플레이에 굉장히 최적화된 팩이고 그리고 어린이심, 유아심, 그리고 10대심들을 플레이하면서 단조롭지 않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팩이기도 합니다. 유아와 어린이와 그리고 10대들을 얼마나 잘 양육하는 거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인 시절을 더 쉽게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린이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른심들도 부모심들도 굉장히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유아들과 어린이들과 10대들과 다양한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팩인데요. 바로 런더리 데이팩, 그러니까 빨래하는 날 팩입니다. 이 팩은요. 가장 장점은 세탁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생활심들의 어떤 생활적인 면에서 세세한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생활감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 팩이라고 합니다. 세탁기와 그리고 건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더 시골적인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세탁용 물통, 손빨래할 수 있는 물통과 그리고 빨래떼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템 팩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확장팩과 게임팩과 아이템 팩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저도 여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바이며 이런 팩들을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플레이 하시는데 좀 더 다양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린지인에서는 이런 세 가지 팩을 묶어서 나만의 번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 나만의 번드를 이용하시면 보통 팩들의 30%를 할인해서 그래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장팩 하나, 게임팩 하나, 그리고 아이템팩 하나씩 고르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 팩을 구매하시면 플레이 하시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추천을 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심즈포 무료 제공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심즈 커뮤니티에 올라온 세 가지 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까지 심즈포 구경만 하셨다면 그럼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셔서 저와 함께 재미있는 심즈 플레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번에 더 다양한 소식 그리고 다양한 플레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